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위법 손병석 수원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dv2023년 특집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 소장의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겨울을 재촉하는 비인가요. 자 날씨가 그래도요. 낮에는 조금 그래도 포근했고요. 어제도요. 날씨는 무슨 봄 날씨 같았는데요. 어쨌든 비가 내린다는 건요. 곧 이어서 또 추워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또 폐렴 어린이 또 감기가 또 유행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애들 잘 챙기시고 하여튼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요. 항상 손발 깨끗이 닦으시고 또 어르신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사람 많은 곳에 가실 때는 당분간 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 말씀 하나 좀 언급하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신문을 좀 들적이다가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 모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사 투자 자문업의 존폐에 대해서 이제 좀 심각하게 어떤 논의를 할 시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채널을 좀 고정해서 지금 방송을 보시지만 여러 한국경제TV라든가 머니투데이, 이토마토 여러 증권 방송들이 이렇게 지금 올려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시는 소위 전문가님들이라고 하는 어드바이저들이 다 유사 투자 자문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많이 생겼냐면 우리가 흔히 노란톡이라고 그러고요. 또 너튜브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사이트의 카페 이런 쪽에서 뭐를 했냐면요. 주식 관련 카페를 만들어서 회원수로 몇 십만 명씩 모여서 종목을 제시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걸 곱한다고 그러는 건데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런 종목을 뿌리는 거죠. 그 업체하고 뭔가 모종의 섬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피해액이 그러니까 노란톡이나 너튜브 이런 데서요. 어떤 처음에 종목 같은 거 자기네들이 매매한 거라고 해서 어떤 조작 영상, 조작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직접 매매하기 힘드시면 나한테 돈을 맡기시면 그러면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수익을 저렇게 내줄까라고 호기심에 한 500만 원 정도 입금을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600만 원 만들어서 다시 재송금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500만 원을 맡겼는데 600이 되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맡기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맡겼더니 이번에는 1,200만 원, 1,300만 원을 만들어서 나한테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옳거니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5,000만 원을 넣더니요. 6,000만 원을 만들어서 내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땡큐 그러고 이제 1억 딱 넣어놓는 겁니다. 자 보세요. 500에서 1,000에서 2,000에서 5,000, 1억까지 갈 때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너튜브나 아니면 노란톡에서 진행했던 소위 반구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럼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유사수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그러니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유사수신행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어떤 자금을 받아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증권회사 직업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수신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 모아지면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이제 계정을 파괴시키고 폐쇄시키고 사라지는 거죠. 그거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니고 유사수신행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금감원의 신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각서나 서류 다 꾸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한단 말이죠. 신고를 하면 금감원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신고가 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그런 행위를 해서 몇백억. 지금 최근에 한 400몇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금액으로는 대략 한 4천억에서 5천억 가까이 피해를 받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피해자들까지 일단 추정한다고 그러면 1조 원에 달할 거라고 그래요. 1조 원. 금액이 1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유사수신행이에요. 불법행위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감원에 내 신상을 갖다가 다 갖다 알려주고서 그러고서 내가 그 짓을 하면 바로 그냥 구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건 좀 잘못된 거고요. 물론 제가 저저번 주부터 캠페인 하는 거. 차트를 보여주기 전에 뭘 보여줘라. 차트와 동시에 재무제표도 같이 보여줘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화면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러분들 우선주라는 말이 있어요. 우선주. 우선주가 뭘까요. 우선주. 우선주는 발행주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알겠죠.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잘 보세요. 우선주도 주식의 일종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써놨거든요. 특별한 공시가 없는 한 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뭐라.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에요.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대표가 잘못하면 대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의결권이 있는 게 우리가 보통주라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우선주에는 뭐가 없어요. 의결권이 없어요. 없는 대신 뭐가 있어요. 보통주보다 이익배당 우선순위가 높은 게 우선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투자자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그리고 이델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런 종목은 매수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최근에 떴어요. 뭐가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좌측 상단에 제가 이거를 써왔어요. 대상홀딩스 우선주입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인데. 모 장관님하고 이 모 탈렌트하고 강남에 만나서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고기를 드셨는데. 그 모 탈렌트의 연인이 바로 대상홀딩스 따님이시더라. 그래가지고요. 이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했죠.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말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선주인데. 거래량 없어요. 여기서 풍류캔들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잘 모르시죠. 풍류캔들이에요. 풍류캔들. 여기 보이세요. 시작. 화면 크게 갑니다. 양양양양 이렇게 가죠. 양봉 내게. 양봉 내게. 양봉 내게. 그리고 여기 양양 음량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양음 양양 이렇게 되고 그냥 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풍류캔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의봉을 열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동그라미를 좀 칩시다. 자본금이 9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 337억. 액면가는 천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본금이 9억이에요. 9억. 자본금이 한 15억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본금 9억에 시가총액이 한 337억. 지금 이 정도 올라갔는데도 시가총액이 337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소위 이제 방구석 전문가라고 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회원 수가 예를 들어서 한 300명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요. 이 정도 회사는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맘만 먹으면 이 우선주 정도면 그냥 상한가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위 동전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본금이 10억, 1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전율 시가총액이 바닷건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은요. 소위 이제 작전주라고 해서요. 작전하는 어떤 세력, 주포들이 가지고 놀기 참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떤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 모 장관하고 이 모 탈란트는 이 회사하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때까지는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들은요. 그냥 갑자기 빈집에 소 들어온 거예요. 소가 아니라 소떼가 들어온 거죠. 우르르그죠. 중요한 거는요. 거리랑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본금 9억의 시가총액 300억짜리면요.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가서 상한가 갔어. 굿! 좋아. 여러분들 보시는 장부상 여러분들이 계좌에는 상한가라고 수익이 났다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요. 없어져요. 이게 이제 멈출 때가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판다니까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5천 원대로. 그런데 5천 원대도 팔고 싶어. 그러니까 한 5만 원대. 4만 7천 원이니까 5만 원대 사가지고. 10분의 1토 막 5천 원이라도 팔고 싶은데 못 판다니까요. 언제까지. 10년? 5년? 7년? 못 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라 하더라도 우선주 말고 정상적인 종목에 자본금이 300억에 시가총액이 무슨 2천억, 3천억.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종목을 들어가십니까? 그리고 누군가 이 종목을 가지고 정치인 테마주라고 여러분들을 현혹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십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덕성 우선주인데 여기는 자본금이 얼마래요? 6억이에요. 6억. 시가총액도 전일 373억. 이쯤이었으면, 이때가 그러니까 이쯤이었으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몇 10억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본금이 6억짜리인데 왜 여기에 여러분들 들어가십니까? 사랑하는 주린이 여러분 그리고 개인주자 여러분. 인생은 주식은 한방이 아니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게 풍류캔들인데 한번 크게 갈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양, 음, 양, 양. 이 곳이 잘 안 보이시나요? 요즘은 TV 화면이 커서 양, 음, 양, 양. 그 이후에 주가는 올라가죠. 이거를 풍류캔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주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선주는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 방송을 16년 했고요. 이렇게 보면서 이런 종목들이 소위 테마주를 엮여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막 우선주가 막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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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상 이렇게 올라가는 건요. 보다 처음 봤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없었다고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삼성전자에서 처음에 휴대폰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딱 열어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요. 화면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편의점에서 소세지를 먹다가 소세지를 먹다가 이렇게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소세지로 이렇게 밀으니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장갑 끼고도 안 움직여요. 손가락으로만 움직이는데 소세지 먹다가 싹 움직이니까 화면이 이동하는 거를 보고 야 신기하다라고 그걸 누가 올렸는데 그 다음 날 주가가 상한가 갔어요. 스마트폰 관련주 테마주에 엮여서.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디 휩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 종목. 이번 종목은 태양금속 무선주인데 얘도 자본금이 16억이고요. 시가총액이 376억이에요. 370억 정도면 실제적으로 작전하는 분들이 소위 대략 한 1천억에서 2천억 정도까지 준비해서 하거든요. 한 세 분류로 나눠서 하여튼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막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우리는 투자주의 그리고 우리가 투자 위험 투자 경고. 그래서 거래 정지도 막 시키고 이러거든요. 하여튼 거래 정지 시켰는데도 막 그냥 미친 듯이 사버리면 어쩝니까. 물론 장중에 지금 이 앞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도요. 장중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이라도 혹시나 내가 매수를 해서 들고 계시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셔서 20% 수익이 났던 어쨌든 30% 수익이 났던 60% 수익이 났던 조금씩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요. 우선주는요. 장중에 매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나눠서라도 빨리 빠져나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프링 멘트에 그걸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깨끗한 나라예요.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 우선주입니다. 얘는 더욱이에요. 자본금이 3억이에요. 3억. 그리고 시가총액. 전인 시가총액이 61억입니다. 이것도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있는데 사랑하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지 마세요. 이거 알겠죠? 그런데 이런 종목을 제시하는 분이시면요. 금감원에서 모 대학교 교수님 그런 분들은 퇴출을 시켜도 돼요. 이거는 제시를 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자, 다시요.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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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맙습니다. 올해 마지막 대전 무료 강연회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마지막 강연회가 토요일 날 2시에 또 진행을 합니다. 하단에 광고 나오시죠. 샵 377이 건당 100원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을 입력하시면 문자 전송하시면 담당자가 전화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실게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선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어떤 보조지표 같은 게 있어요. 보조지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뭐 1목 균형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많이 보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 방법 제가 가지고 있는 한번 보조지표 차트를 한번 공개를 하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종목에 대한 제시는요. 이게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이쪽에다 이 종목은 무슨 종목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또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를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가 그러니까 광고 방송이 아닌 이상 대가들의 투자 기법, 비법, 기법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제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일단 접어놓고요. 잘 보실게요. 밑에 지금 거래량 한번 보실래요? 보이시죠? 그렇죠? 눈꺼게 뜨시고요. 보시고요. 주가가 단봉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죠? 움직이죠? 그런데 갑자기 거래량 하나 들어옵니다. 그렇죠? 거래량 하나 들어오면 이 평선이 바로 여기 갖다 붙입니다. 이 표시는요. 매수 표시입니다. 매수.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재무제표 본다고 그랬죠? 영업이익 흑자야 되고 첫 번째 대주지 지분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20% 이상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확인하고 안정성 지표 확인하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 유부율 150% 이하 유부율은 1000% 이상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PS 청산 가치, 장부산 가치, 청산 가치 계산해서 PBR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주가가 폭등할 때에는 내가 원금 빼고 수익난 부분만 공략하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0%로부터 그렇죠? 재무제표 확인했으면 0%로부터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 종가로부터 계산합니다. 여기 종가로부터 계산합니다. 종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분봉 매매는 했겠죠? 분봉해서 매매는 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계속 들고 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실 거 종가로부터 이 부분을 우리는 7%라고 그러고요. 종가로부터 이 부분은 28%라고 그러고요. 종가로부터 이 부분은 56%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잘 가는데요. 56% 부근에서는 여기서 웅성웅성웅성하죠? 그리고 주가는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웅성웅성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밑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초입의 56% 초입의 끝을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28%, 56%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다가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러면 대중의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장대항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요. 목표가는 어떻게 알아요? 장부에 써 있다. 자, 그 말씀 드릴게요. 자, 여기서요. 여기서 이 지점으로부터 주식을 사고 파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사고 파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유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령. 유령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7%에 그리고 여기가 28%고 여기가 56%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누군가 누군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사고 파는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누군가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항봉 만들고 그다음에 누군가 받아줘야 되겠죠? 자, 순서로 대충 보면 그렇게 되겠죠? 일단은 외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대개는 우리는 증일, 증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증일, 증의. 자, 일단 외국인과 기관과 증권일, 증권이. 즉, 사내한, 사외한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56%에 왜 이런 그림을 그리냐면 여기서부터는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면 일단 방송매체, 증권방송에서 이 종목 괜찮다고 추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종목을 추천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거래량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는 동안 여러분들을 불러서 누군가는 차익실현하고 여러분들을 이 위에다 갖춰놓은 상태로 도망간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오케이. 다음 종목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자, 밑에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가 단봉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그랬다가 이쪽 부근에서는 이제 뭐 양양양양양음양양 이런 거 나옵니다. 그건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죠. 어디선가 밑으로 훅 내리면서 0% 이렇게 기준을 잡아줍니다. 오케이. 됐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얘는 7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28%라고 하고요. 여기는 56%입니다. 잘 보세요. 56%.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요. 1차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차익실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밀리잖아요. 주가가 밀리는데 어느 부분?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여기가 7% 밑으로 내려오면요. 여기는 추매라고 해요. 추매는 뭘 뜻하는 거예요? 추매는 여기다 쓰게요. 추가 매수. 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부분은 재매수. 어떻게 이 밑에 이 부분. 이 부분. 내려올 때 이 부분을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내려올 때 당연히 밑에는 거래량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았더니 갑자기 툭 치고 올라가죠. 팔면 안 돼요. 왜? 이 부분은 이 앞전에 돌파했던 퍼센테이지. 바로 28%를 돌파했던 부분이거든요. 28%를 돌파했던 이 부분은 증일이라고 그러고요. 이 부분은 증일이라고 그러는데. 자, 증일과 증일이 뭔지는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뭐라고요? 오시라고요.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오시면 증일, 증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요. 기다렸더니, 기다렸더니 여기서 사시면 안 되고. 이 부분 매수. 이 꼬리 부분 매수. 은봉 떨어질 때 매수. 시가 부분의 밑점 또 매수.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홀딩이에요. 홀딩. 이거는 팔지 마시고요. 그 다음 단계. 이게 28에 56이라고 하는 이 부근. 이 부근에서 팔아야 되는데 얘가 시작을 여기서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버렸어요. 깨끗하게 그릴게요. 잘 봐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서 제가 지워보도록 할게요. 바탕세하고 전혀 안 맞네. 자, 아시겠죠?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즉, 잘 들어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가 56%고 이게 28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어. 그리고 여기서 팔지 마. 56%를 관동할 때 팔아야 되는데 오케이, 붕 떴잖아. 그럼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그러니까 이 0%로부터 여기가 56%를 돌파시켰으면 이게 60, 70%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거야. 매도. 지워볼게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쏟아지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얘는 저쪽에서 넘어와서 여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자, 뭔가 얘네들이 어딘가 갔다가 갑자기 이 날 갑자기 다 모여들면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 이미 선을 갖다 댄다고. 어떻게? 얘처럼, 얘처럼 이미 선을. 얘가, 얘가 발생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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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미 선을 갖다 이렇게 붙여놔. 야, 들어와. 시작이야. 라고 미리. 어떻게 할까요? 기준이 됐으면 이 기준으로부터 늘 얘기하지만 3, 7, 1, 4, 2, 8, 5, 6이라는 거예요. 16년 전에 이 바닥에 왔을 때 소장님의 기준은 뭐예요? 나는 3, 7, 1, 4, 2, 8, 5, 6의 비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딱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이미 얘가 발생하면 이미 여기, 여기, 여기 이미 선이 거져 있는 거죠. 이미. 다시 얘기하지만 뭐 봐야 된다?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여기서 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자체를 제시하는 꼴이 되니까. 재무제표. 재무제표 보여주라고. 재무제표. 3년 전속 적자회사 대주지분이 20% 이하 17%, 15%에 부채비를 되게 많은 종목을 차트만 이쁘다고 추천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 가셨죠? 자,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이 종목도 삐리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달라요. 아까 종목이랑 잘 봐요. 얘도 거래량이 없어요. 소장님. 거래량 없이 이렇게 흐느적 거리다가 갑자기 확 이러고서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거래량이. 그러면 얘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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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저쪽에 있었어. 저쪽에 언제 있었어? 뭐 이렇게 갈 때 얘네들이 한 번 하고 수익 내고 갑자기 이 지점에서 올라오면서 갑자기 이 선이 두두둑 나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게 목표가라는 거야. 얘가 발생하면서, 뭐 가릴 게 없네. 발생하면서, 이렇게 발생하면서 이미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목표가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이미. 어떤 스타트 매수 어떤 포인트가 나오고 나서 내가 목표가를 알고 간다면 죽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무제표 얘기해서 BPS 계산, PBR 계산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우선주를 사십니까? 왜 우선주를 제시하고 추천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주식 역사에.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자, 봐요. 물론 항의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저 종목 갖고 있는데 네가 왜 방수해서 사지 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자, 봐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1차. 1차 수익 구간이요. 수익 구간. 이 종가로부터 여기가 28%라고. 28%. 그러고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그만 하시라고. 그렇죠? 그런데 눌리는데, 눌리는데 이 부분을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죠? 그럼 냅둬요. 냅둬라고. 그랬더니 이게 다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이게 매수. 포인트. 이것도 다시 매수. 이것도 포인트예요. 여기서 했어. 밀리지 않아서 그냥 줬어. 그랬더니 거래랑 다시 동반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다시 매수.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매수하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7, 여기서부터 28, 여기서부터 56.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미있지? 그러니까 얘가 얘요. 원래는 이렇게 찍고 이리 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갔다가 여기 밑으로 밀리면서 여기서 재매수. 재매수. 1차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하려고 하는데 안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만들면 이게 사라지고 다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부터 이 종가. 다시 여기다 쓸게요. 이 종가로부터 28%, 종가로부터 56%가 시작되는 거지. 그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장의 무슨 매매? MB 매매. 오케이. 재미있습니까?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금방 이제 시선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자, 거리랑이 없어요. 거리랑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종목은 관심 안 갖죠. 이 종목 언제 추천하는 줄 알아? 이때 추천한다. 어디서? 증거방송에서. 너튜브에서 노란톡에서. 그러면서 누가 들어왔대. 외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왔대. 여기서부터 외인과 기관이 들어와서 이만큼 올려놨으면 이게 고점이지. 어떻게 여기가 매수요. 매수는 여기서 하라고 그러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거리랑이 훅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훅. 훅 들어와.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해요. 매수해요.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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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언제 팔아? 이때 팔아야죠. 그치? 자, 여기서 여기가 7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여기가 뭐래요? 28이고요. 여기서 여기가 뭐래요? 56%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6%는요? 어디서 나와요? TV, TV 방송에서 나와요. TV 방송에서. 얘가 이때 그렇게 불러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러는 거죠. 그죠? 왜 여기서는 안 주고 왜 여기서 줄까? 확인하고 이거를 교과서라고 그래요. 교과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이해가보자. 스토리텔링. 자, 여기서 샀어. 그런데 여기 꼬리 보이세요? 꼬리? 응, 응. 꼬리. 얘는, 얘는 없다고 쳐봐. 자, 확실하게 가. 자, 그래 확실하게 가. 굿. 자, 봐. 내가 치울게. 이거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안 보일 거예요. 깨끗해져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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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봐. 그러니까 잘 봐요. 여기서, 여기서 매수했어. 막 신나게 막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마음대로 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거래랑 맞게 했는데. 했는데, 했는데. 여기가 7이고, 여기가 28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이 왔어. 이 꼬리 보여요, 꼬리? 그럼 이때 매도를 했어. 수익실을 한 거야. 28%면 1,000만원이면 280이요. 1억이면 2,800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했어. 그런데 얘가 다시, 다시 이렇게 꺾이면서 1이 다시 가서, 1이 쭉 가서 여기가 0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윗꼬리 달면서, 야, 다시 출발해. 그러면 얘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다시 그럴게 해. 자, 정말 열심히 할게 해. 그러면 이거를, 미안해. 이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이는데 어쩔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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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없다고 생각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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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야. 얘가. 얘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아까 너 수익 났잖아, 이빠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확인된 거야, 여기서.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렇게 이제는 안 보여. 그러니까 얘는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간 거지만 여기서 다시 올라가지는 않잖아. 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않잖아. 그러면 홀딩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돌파했어? 그렇지, 어디 돌파했어? 일단은 여기 28%를 돌파했잖아. 그러면 일단은 1차라고 그래, 1차. 1차 수익, 차익, 수익, 실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익, 실현 하는 거예요. 눌렸다가 여기서 계속 가겠어? 이렇게 계속 가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선주의요? 그건 아니잖아. 작전주의. 잡아, 돌려줘.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거. 아시겠죠?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 다시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그냥 계속 횡보합니다. 이 라인이. 그러면서 56%대의 캔들이 딱 발생하면 매도하죠. 그 외에, 그 위치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서 몰려들어오는지 막 바글바글하게 몰려들어와요. 그리고 거리랑 없어요. 알겠죠? 그걸 우리는 소위 테마주, 작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착하고 매수하고 매도했더니 다시 출발한데 고마워라. 그러고 다시 여기서 다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순식간에 여러분들 흔히 좋아하는 급등주라고 하는 거. 순식간에 내 수익률이 놀라우리만큼 크게 확장되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반드시 없다가 거리랑 돌아오면서 스타트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다시 재출발한 거고 반드시 56% 근방에서는 주가가 우상향으로 흘러갔고 외인과 기관이 쌍글이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자라고 했다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꼭 명심하시고 다음 종목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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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간중간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오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런다고 뭐 다른데 채널 돌리겠어요 어 야 이게 또 전하는 말씀이에요 광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채널 돌리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인연이라는 건요 하늘에서 맺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봐요 얘도 똑같아요 어? 이건요 그냥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들어오죠 그렇죠 들어와요 여기가 7이야 7 그리고 여기가 28이야 그리고 좌우위가 56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어떡하라고? 첫 번째는 여기서 여기서 매도 그러니까 수익 매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치면 꽤 크잖아요 28%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일봉 차트야 일봉 일봉 차트라고 응? 오케이? 예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예 일단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게 없다라고 좀 가정하고 제가 이렇게 좀 색을 칠할게요 미안해요 이럴 수밖에 없어 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지울게 자 얘도 이렇게 지울게 그러고서 여기다가 선을 선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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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이 선이 그냥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돼 이동하면 됐죠? 이동한 상태면 이동한 상태면 이동한 상태라면 이동한 상태라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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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내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매도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 걸린다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이렇게 못 가게 돼 있어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돼 있어 갈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그분들 말고는 안 되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옆으로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거야 이 선이 이 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이 자체가 이평선이요 이평선 이동평균선이라고 제가 보는 이동평균선이라고 5일선, 21선, 61선 뭐 이런 거 생명선 뭐 이런 거 말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목균형피도 아니고 MSCD 오실렉터도 아니고 볼린저밴드도 아니라고 그냥 자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생겼냐면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는 해야 돼 여기서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매도가 체결될 수 있지 28%의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미안해요 30%에서 매도했어요 2% 더 내가 수익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2%가 어떻게 그러면 저기 서울역 앞에 구세군 거기다 넣어주면 돼 그런데 얘가 매도했는데 다시 이렇게 출발을 했단 말이야 그거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0이고 여기가 7이고 저의가 28에 저의가 56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바로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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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라고 재무제표 재무제표 사랑하는 이델리 가정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차트를 보여주는데 재무제표도 같이 보여주라고요 저는 여기 16년째 보여드렸잖아요 차트만 설명하지 말고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주주 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럼 그 안에 목표가가 써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죠? 얘는 한 번 내가 수익 실현하고 또 한 번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8, 28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딱 상한가 두 번이라고 그래요 대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28이니까 30%라고 하고 또 가면 그래 30%라고 해 28을 하지 말고 그러면 60%잖아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래 28 더하기 28은 그렇지 몰라? 자 28 더하기 미안해요 28은 56이요 56 되면 시한하게 놀랍게도 막 뿌려지기 시작해 벤 버렌키 미국의 패드 의장이 하늘에서 헬리콥터에서 막 달러를 뿌리듯이 막 이 종목을 막 뿌리는 거예요 전국에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막 우와 우선주 이거 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PD님 뭐라고 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잘 봐봐요 자 이 종목은 달라요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얘가 얘가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렇지? 안 나왔어 이 종목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얘도 이리 가 응 거래량이 없어요 응 거래량이 없어요 응 거래량이 없어요 얘를 단봉이라고 그래 없잖아요 거래량 응 예 예 거래량 없어요 응 없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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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훽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훽 그러면 재빠르게 재무제표 보라고 가장 중요한 거 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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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요해요 BPS BPS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 뜨고 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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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먹으면서도 BPS BPS 점심 먹으면서 BPS BPS 전화 받으면서 BPS 여보세요 BPS 이렇게 하루만 그래 보세요 BPS BPS 입에 그렇게 달고 자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됐으면 매수를 계속 했겠죠 그렇죠 매수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28% 28% 그리고요 시작을 여기서 다시 했어요 이 라인 위에서 이 라인 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매수 들어가면 돼요 위에서 시가가 그걸 헌터라고 그래요 헌터매매 그리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 위치 이게 56이고 이게 28%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얘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옆으로 계속 이동하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더 올라가는데 지우고 주가는 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물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물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큰 거래량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마지막 마지막 잘 보세요 자 거래량 없이 쭉 옵니다 그러다가 휙 들어옵니다 얘가 다시 28%에서 이게 다시 이어지지 않으면 56%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56%까지 가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으면 여기서는 반드시 팔아야 돼요 여기서 음악 TV에서 사래요 그래서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안 가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개인죄 여러분 안 가요 이게 다시 나오지 않는 한 거리랑 들어오지 않는 한 하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수당이 가지고 있는 매매 비법이라 백여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조지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공지 하나 23년 마지막 강연회를 다음 주 토요일 두십니다 자세한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는 대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궁금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요 하여튼 한 시간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또 부지런히 저는 또 내려가 보렵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하여튼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주 테마주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좋은 내용 가지고요 또 다시 여러분들 뵈러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들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